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진술이 나왔고 또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좀 많은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전 대통령은 그러면 평창 올림픽 이후에 소환할 가능성이 많으니 그렇다고 치고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제 아들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기간 중이라도 좀 전격적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지금의 수사 속도라면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시영 씨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.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아들인데다가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 수사의 공소시효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월 21일입니다. 바로 평창 올림픽 기간 중인 거죠. 물론 이 21일을 지켜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. 다만 검찰이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이 전까지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이시영 씨는 아무래도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를 받으러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지금 왼편에 보이는 이상득 전 의원의 지금 검찰 출석 장면인데요. 26일에 한번 출석을 했다가 사실상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냥 자신의 입장만 전달하고 간 건데 검찰로서는 다시 한번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검토주인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올림픽 기간 전에 형이나 아들을 소환할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과연 참석했을 때 어떤 표정일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. 아무래도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를 받으러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지금 왼편에 보이는 이상득 전 의원의 지금 검찰 출석 장면인데요. 26일에 한번 출석을 했다가 사실상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씨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.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아들인데다가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 수사의 공소시효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월 21일입니다. 바로 평창 올림픽 기간 중인 거죠. 그러네요. 물론 이 21일을 지켜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. 다만 검찰이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이 전까지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이시영 씨는.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진술이 나왔고 또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좀 많은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. 이 전 대통령은 그러면 평창 올림픽 이후에 소환할 가능성이 많으니 그렇다고 치고 이상득 전 의원이나 아들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기간 중이라도 좀 전격적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지금에는 수사 속도라면. 네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시영 씨.